오늘은 여러분께 의부증 걸린 여성과 결혼하면 인생이 피곤한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힘들게 일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놀랍게도 휴대폰 없이 지낸지만 7에서 8년 정도 되어가고 있죠. 이 남성이 휴대폰 없이 살아간 이유는 아내의 의심 때문에 휴대폰을 아예 없애버렸죠. 심지어는 남편이 일용직을 위해 일어나는 새벽 시간에 아내도 함께 일어나서 가족 모두가 함께 남편이 출근하는 인력사무소로 함께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 한마디 없는 택시 안에서 숨막히는 적막이 흐릅니다. 아내는 예전에 남편이 상처를 줬다면서 자신의 의부증은 합리적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일하는 곳에 데려다 줬는데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입니다. 아니 뭐 바람을 피웠다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하루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렇게 감시하고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는 여성의 모습. 남편이 화장실 갈 때도 아내는 함께 따라 들어갑니다. 이렇게 남편을 의심하는 아내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남사친이 있습니다. 오빠 나는 시원한 잔을 먹어야지라고 말하며 다정하게 말하는 저 당사자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남사친입니다. 재밌는 건 남편과 남사친 안에 이렇게 3명이 술을 마시는데 아내는 남편과 아이는 뒷전해놓고 남사친만 챙기고 있죠. 남편은 그렇게 의심하고 통제하는 주제에 본인은 뭐 하는 짓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여자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본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원래 다 퍼준다고 좋게 좋게 이야기해줘라 라는 말을 남사친과 남편 앞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받아온 의심의 울분을 토해내는 남편과 그 울분을 듣고 아내를 토끼라고 애칭으로 부르며 아내 편을 들어주는 남사친. 믿기 힘들겠지만 아내는 남사친을 형제 같은 존재라고 말하며 내로남부를 보여줍니다. 남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지만 남사친에게는 모든 걸 베푸는 아내의 모습. 하룻밤에 100만 원의 술값을 내줄 정도로 아내는 남사친을 챙기는 행동을 보이죠. 그러면서 아내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눈물을 질질 흘리게 됩니다. 진짜 어지간해서는 제가 퐁퐁남을 향한 동정을 하지 않는데 이건 저 남성이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저런 성공적인 여성 취집의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 fm들이 결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지만 재밌는 건 이런 내용 모두 방송작가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나 의부증일까? 라는 이 한국여자를 보겠습니다. 남자가 확신을 안 주거나 그런 거 없어. 일한다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랑 있는 것 같고 맨날 늦게 퇴근하는 것도 다 거짓말 같고 전화했는데 5분 이상 통화 중이면 여자랑 통화하는 것 같아. 누구랑 통화했냐고 따지듯 물어보면 일 때문에 통화했다고 말하더라. 밤에 기절하듯 자는데 이것도 다른 여자랑 통화하다 자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여자의 소름 끼치는 의부증 정신병이 보이시나요? 남자는 바람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놀라운 건 이런 상황에 수많은 여자들이 공감하며 나도 이렇다고 병원 가야 하냐고 말한다는 게 소름 돋는 점입니다. 남친이랑 카톡하다 5분 이상 카톡 툭하고 끊기면 나 말고 딴 여자랑 연락하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이 의부증 여자들의 모습. 여러분이 결혼할 여자가 저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소름 돋겠습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남성분도 이혼하고 싶어 미치겠지만 아이가 있어서 이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제발 아기를 낳기 전에는 꼭 생각을 해보고 나오세요. 내가 저 여자의 평생을 설거지 할 자신이 있냐 없냐 부디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에게 한 번 정신적 병이 생기면 그 문제는 평생토록 여러분을 괴롭힐 테니 말이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우산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지는 남사친 만나면서 남편은 핸드폰도 못 만들게 하는 한국여자 클라스 이혼은 핸드폰도 못 만들게 하는 한국여자 클라스